오늘은 다봉이네랑 해볼거에요 오늘은 다봉이네랑 해볼거에요 펫바니네랑 같이 펜션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짐을 챙기려고 해요 그냥 1박2일 여행갈 때 쓰는건데 여기 되게 차곡차곡 챙겨가면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짐을 여기에 챙겨가볼까 해요 일단 테리, 여볼용 나시 두개 이거는 물 묻히면 되는 쿨티 재질이고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챙겨가는거 이렇게 두개 챙겨주고 그리고 이거는 올인원인데 혹시 벌레나 진드기 있을까봐 튀어 놀게 할 때 물 묻혀서 입혀주기 좋은 쿨티 재질의 올인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 챙기고 그리고 애기들 해충 방지 되는 스프레이도 같이 챙겨줄게요 그리고 테리,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용 밥 유산균 챙기고 테리야 네 짐 챙기고 있다 그리고 테리 간식 간식은 제가 그냥 들고 가서 다니는 가방에 쓸거라서 따로 빼주려구요 그리고 이거는 베핑찰리 클립인데 이것도 해충 방지 클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가는 날이니까 새걸로 꺼내서 사용해주려구요 사용할까 바로 여기 두고 혹시 모르니까 제 당떨어진 방식도 챙기고 이거는 테리 물그릇이나 밥그릇 사용해주려고 들고 가는 포켓형 이거에요 그리고 가서 입을 제 잠옷 왜 이렇게 나 오늘 파란색깔 흰색깔 좋아하지? 혹시 화장품 필요할 거 있을까 봐 화장품도 조금 간단하게 챙겨가 볼게요 뚜껑이 왜 빠져있지? 왜 뚜껑이 빠져있니? 뚜껑이 빠져있니? 그리고 그리고 제가 햇반이랑 다봉이 선물 준비했거든요 선물도 챙겨주고 요거 제가 요새 손목이 안좋아가지고 친구한테 테이핑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테이핑 밴드도 챙겨가볼게요 너무 편하게 미세요 아 이는 이거 주rande 일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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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야 너무 좋아 이리와 우와 너무 깨끗하고 좋아 거울이랑 인장고랑 콧가름 정수기도 있고 커피도 있고 식탁도 있고 저 너무 좋아요 아 지옥이 다리 20이야? 너무 좋다 나 20토로 만나봐 나 너무 행복해 지금 키즈 찍어도 힘들고 키즈 찍어도 힘들고 키즈 자존심 상해서 안 신지 야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나 그래서 맨날 신발 뒤에 아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 여기 사진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사과 아 희한 것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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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roßi 히аша 비밀리 τα 시낮 어색 Hessen 그러니까 아니야 점점 axi 물을 받아야되는데 물을 어떻게 받지? 아 맞아 맞아 틀면 돼 테리 신났어 자 슬리퍼 신어라 슬리퍼도 주더라 괜찮아 난 가방에 수박조스 부었다고 똑같지 뭐 테리 가자 테리 신났다 어떡해 테리야 그만 테리야 그만 테리 물 줄까? 테리 물 먹으러 가자 테리 물 먹지마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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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 어떡해 테리 놀지 어떡해 테리 이제 눕혔다 테리 신났어 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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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받는 동안 들어가볼까? 아구 신났어! 아구 신났어! 아구 신났어! 가자! 들어가자! 아구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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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음을 목소리를 찾았다가 해줍니다 옷은 안배함 어머! 한 번씩 할 수 있다는데요! 겹치? 이게 다봉이꺼 이게 해보다 형이 크긴 똑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봉이꺼에요? 다봉이주고 가시면 됩니다 다봉이는 못주는데 나도 선물 가져왔는데 진짜 내 맘 쓰레기네 쓰레기?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내가 쓰레기다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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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는 선물이 아니지만 일단 냅다 같이 이건 뭐야? 지효 이건? 이거 폰 여기 끼워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귀여워 너무 예쁜 거 아이가 이거? 이렇게 잡는 거 같아 어 이걸 여기 꽂아서 여기 하면 돼 여기 혜리 여기로 나오게 해서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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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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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너무 짧아서 귀여워 혜리 혜리 옆 애가 너무 길지 않어노 아 귀여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끼우면 안 돼 대단하네 내가 여기 하는 거 뭐가 많은 거야 이거 괜찮다 이거 재산이지 뭐 어때요 쓰바 보자 어 오늘 빨간색깔 맞춤 인디 목이 너무 무거우시겠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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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가져왔다 지가 지금 옆에 불렀다 귀여워 야 모자까지 한번 깔맞춤이겠다 완전 빨롱빨롱 귀여워 예쁘다 이건 아름 세줄 네줄 해가지고 튼튼하다 그래 이거 자꾸 돌리다가 아 이거를 어 이렇게 끼우는거야 충전하는 쪽으로 빼서 태판아 네 모자도 있다 큰 사이즈 엄마 이번에는 덩고 테빈이만 큰 사이즈지 테리 쓴거 보니까 작은걸 쓰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늘려가지고 하더라 나도 들고 와야겠다 테리야 아니야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지비는 테리 현빈이 있었어 많이 썼지 가만있어 하니 가만있지 야 현빈아 이거 현빈이 나와보인다 아니야 볼살이 많은거야 털띵걸걸 그래서 앞에서도 모자가 보이잖아 귀여워 테리 주정뱅이처럼 되는데 모자 주정뱅이요 이봐 못 옆에 왔는데 그렇다면 테이블을 좀 치울까 그래서 여기에 쫑쫑쫑 이렇게 납떡 그러면 제가 주영아 고마워 야 얘는 어떻게 이거 뜯었나 이거 손으로 안 뜯기던데 이빨로 뜯었다 사몽이 일어와봐요 이모가 이빨로 뜯어줄게요 이모가 방아지부터 이빨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엄마가 왔어 엄마를 날 미치고 엄마한테 갔어 대신자 이모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사랑 그게 뭔데 테리야 아 귀여워 가보자 아 자리다 선물이래 너무 귀엽대 아니 와 진짜 덥다 그치 야 니 돌아다니면서 새물 먹고 있네 새물깡 아 너무 귀여워 니 밖에 있는거 아이가 아 놔두고 왔나보다 사진 찍으려 했는데 사진 찍어서 나 보여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그렇게 너무 심한거라 그렇게 당하자고 아니 귀엽다고 하면 칭찬이죠 칭찬 맞아 와 근데 여기 신축이야? 되게 좋다 되게 깨끗하다 야 다봉아 일로 나가 모자쓰고 살려라 다봉이 속에서 구덩 나누는데 태리 태리가 어떻게 올라갔어? 태리는 뛰어서 태리는 다리가 괜찮아 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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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는거 아니야? 아닌데 너무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 빨리 빨리 다 씌우고 안칠거야 태리 아 너무 귀여워 태리 가운데 앉아야돼 색깔이 말 놓다 가운데 앉을까 태리 지금 걔 엄청땅이네 얘는 덥고 얘는 거북목이고 쟤는 졸리다 잠시만 입고 잠시만 좀 이상한데 물을 씌우면 고장이 나갈거 봐 웃는다 안 웃는다 태리 아유 이리와 앉아 맛있겠지 족발 태리 못먹지 태리 족발 냄새 아니 이건 족발 냄새 어이구 저기 족발 냄새 한 마리 더 나왔다 족발 냄새 한 마리 더 나왔지 저기 한 마리 나왔다 족발 냄새 태리 태리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태리 깎아 먹어 태리 아 그래 나중에 정리를 하자 유리 이런거 없으니까 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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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t 태리 고기 protective 빨리 모자 뺏겨둬라 빨리 뺏겨둬라 우리 아기 아 이거 맛있네 레몬 근데 이거 테니즘에서 못사지 않아? 이거 CU에 있어 이제는 좀 내려가는데 그게 막 팔리나? 이제 이거 막 예전에는 막 대란이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안팔았는데 이제는 또 팔더라 아 귀여워 어휴 힐링냅시 아휴 귀여워 펜이 눈 진짜 왕방울만 해 어 귀여워 앉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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